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내일 제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향후 5년간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새 일꾼을 뽑는 건데요.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투표권을 잘 써야겠죠.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경환 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별로 공직선거 시의 특색을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통상 투표율로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실시된 공직선거에서의 제주 지역 투표율을 전국 다른 시도의 투표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대통령 선거인 경우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투표, 전국 투표 평균 투표율이 77.2%, 제주는 72.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통상 대통령 선거랑 마찬가지로 낮은 투표율을 제주 지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제주 지역 투표율은 타시도 비해서 매우 높은 편으로 제3회에서 5회 지방선거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6회, 7회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2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투표율 측면에서 보면 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중앙정치보다는 지방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역개발 공약 등에 대한 관심 등으로 예전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담네요. 이번 대선에 후보가 총 14명이었는데 2명이 사출해서 12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몇 면이 다 살펴볼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공약을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 이제 후보자의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거 공보를 통해서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주황선거관이 홈페이지의 정책 공약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선거 공보랑 후보자의 10대 공약이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공약 사이트에서는 후보자들이 학력이라든가 재산, 납세, 정과 기록, 병역사항 등에 대한 상세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잘 살펴보셔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주 유권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 2월 25일 선거인 명부가 이제 확정돼가지고 제주 지역 유권자 수가 이제 최종 집계되었는데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총 56만 2,461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선거와 이제 비교해 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보다는 약 9.4%가 이제 증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약 1.7% 정도 이제 증가된 수치인데요. 최근 몇 년간 제주도로 이제 인구 유입이 많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서 선거인 수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과거보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좀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5일 이틀간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전국 사전투표율은 36.93%를 기록했고요. 제주 지역 투표율은 33.7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약 11.3%가 이제 증가된 수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9.13%가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내일 선거일에도 이제 몇 시간마다 투표율을 이제 선관위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사전투표율은 내일 오후 1시부터 일반 투표율과 이제 합산해가지고 투표율 집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본 투표율입니다. 제주에서는 총 몇 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투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내일 선거 당일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총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제주시 지역이 142개소고 이제 서귀포 지역이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자신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투표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투표소 내 투표소 확인은 저희들이 그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기존에 이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중앙선거하니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이라든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접속하시면 내 투표소 찾기가 있는데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자신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투표소를 꼭 확인하시고 내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투표하러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등 이제 관공서라든가 그 다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그 다음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이제 학생증도 이제 가능하고요. 국가기관이나 이제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도 이제 가능은 한데 신분증을 이제 사진 촬영하거나 이제 화면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그 모바일 이미지 파일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투표소에 혹 뭐 아는 분이 있다고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 챙기고 가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투표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입니다. 지난 사전 투표 때는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에서 이 큰 혼선이 빚어졌었는데 이번에 혼선이 없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일인 3월 9일 내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제 자신이 관할 이제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확진 선거인 등이 이제 투표소에 이제 도착하시면 이제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라든가 이제 이번 격리 확인 통지서 등을 통해가지고 확진자 등임을 이제 먼저 확인을 받고 일반 유권자들 투표가 모두 종료된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전 이제 사전 투표 2일 차에 그 확진자 선거인 등이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이 이제 투표지를 전달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넘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모두 종료되는 이제 시간 이후에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약 일찍 오셨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가 투표가 종료가 안 되면 잠시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바깥 장소에서 잠시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 유권자가 이제 투표가 완전히 종료돼가지고 퇴장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인데 그 투표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기 시간도 이제 감안하시고 투표소로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 유권자는 사전 투표랑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닐 장갑이라든가 손 소독을 하시고 그 확진자들이 투표 시에 그 투표 사무에 이제 종료하시는 분들은 뭐 안면 보호구라든가 이제 의료용 장갑이나 이런 그 개인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투표하실 때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간혹 기표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용지는 이제 다시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기표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서 기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표하실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한 후보자 칸에만 이제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기표소 외에 기표소 내 이제 기표용구 외에 만약에 어떤 손도장이라든가 개인 도장이나 어떤 볼펜으로 기표를 하면 그 무효 처리가 되고요. 그 투표지에다가 어떤 낙서라든가 메모 같은 거를 적어놔도 이제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표한 투표지가 이제 공개가 돼버리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표를 하고 나서 그거를 접고 이제 나오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서 SNS 등 통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투표하시고 나서 인증샷을 이제 많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인증샷을 찍는다고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지를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이제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촬영한 내용을 이제 공개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제 기표소 내에서 이제 투표지를 이제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촬영하시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오후 7시 30분에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 작업이 들어갑니다. 개표에 투입되는 인원과 또 예상 개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 그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제주시 지역은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하고 서귀포시 지역은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에서 이제 개표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개표는 이제 확진자 등이 그 투표가 마감되는 7시 30분 이후에 이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개표가 이제 다소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내일 3월 10일이죠. 3월 10일 새벽 3, 4시 정도 돼야 개표가 이제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투명 선거, 정책 선거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내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그 선거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 등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이해해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유권자분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